안녕하세요. 태천궁입니다. 나를 위해 보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1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48년생, 진심 없는 거짓, 빗장을 걸어보자. 60년생, 가는 날이 장날, 기대는 어긋난다. 72년생, 아끼지 않는 수고, 내일을 살찌운다. 84년생, 부끄럽지 않은 정직함을 지켜내자.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갈고 닦은 실력이 시험대에 오른다. 61년생, 풍성한 인심은 덤으로 얹어주자. 73년생, 웃음이 길지 않다, 포기를 서두르자. 85년생, 배우는 학생 모범생이 되어보자.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거북이 걸음으로 토끼를 앞서가자. 62년생, 두 번 없는 수고, 깔끔함을 보여주자. 74년생, 사라지지 않는 추억을 가져보자. 86년생, 시간과 정성으로 사랑을 얻어내자.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칭찬이 어려워도 수고에 답해주자. 63년생, 싫다 거절 없이 훈훈함을 나눠보자. 75년생, 원망도 섭섭함도 시간을 믿어보자. 87년생, 게으르지 않은 연습, 때를 잡아낸다.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잡고 싶은 만남, 아쉬움이 자리한다. 64년생, 득보다 실이 많다, 욕심을 지워내자. 76년생, 찾아서 하는 공부 내일을 살찌운다. 88년생, 나쁘지 않으면 만족을 가져보자.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후회를 모르는 떳떳함을 가져보자. 65년생, 값으로 할 수 없는 정성을 보여주자. 77년생, 시간 가리지 않음을 가져보자. 89년생, 산 너머 산이다. 긴장을 더해보자.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잊지 못하던 얼굴과 혜호할 수 있다. 66년생, 저버리는 기대, 주름이 늘어난다. 78년생, 가라앉은 분위기, 기지개를 켜보자. 90년생, 교과서 배움으로 남보다 앞서가자.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어서 오라부름의 걸음을 재촉하자. 67년생, 거짓없는 진심이 기회를 다시 한다. 79년생, 보물찾기하듯 구석구석 살펴보자. 91년생, 갈 길이 멀다. 가르침을 구해보자.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짧은 인연 긴 이별, 미움만 남겨진다. 68년생, 실패도 쓰라림도 경험에 담아보자. 80년생, 피하지 않는 매로 마음을 편히 하자. 92년생, 경솔하지 않은 진중함을 가져보자.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즐길 수 있는 것의 나이를 잊어보자. 69년생, 좋은 일만 가득 쌈짓돈을 여며보자. 81년생, 편하지 않아도 궁금함을 이겨내자. 93년생, 언제 올지 모르던 기회를 잡아낸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밑지는 장사, 동전 하나도 아껴내자. 70년생, 조급하지 않은 흥정으로 얻어내자. 82년생, 빈손수고에도 책임감을 크게 하자. 94년생, 밤이 깔리기 전에 귀가를 서두르자.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이쪽저쪽이 아닌 균형을 잡아내자. 71년생, 흐렸던 얼굴이 맑음으로 변해간다. 83년생, 별나고 특별한 즐거움에 빠져보자. 95년생, 긍정의 힘으로 위기에서 벗어나자. because of thebasis, Remembering dal Jobs. www.bos.com.nz.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